세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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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꿈만 같지? 꾸밀 줄도 몰라요 에이, 뉴이옵! 아리슨 스크래 가든이야 저도 꼭 유명한 가수가 돼서 여기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라! 이게 정말 장애인이고 SM타운 뉴욕 공연이 내일이죠?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가수가 뭔데? 저는 연습생 생활을 한 6년 정도 학교 끝나고 그리고 연습실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이거 아니면 싫다 자아 정체성의 혼란 가수를 포기할까 저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변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솔직히 많이 싸웠고 저랑 사람은 가수 때문에 피가 됐어요 이주 같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늦지만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노래하고 춤 추느라 진짜 좋은데 그때 올라가면 눈이 어? 지금 얼굴이 초밥기고 큰 게 때 얼굴이어서 착해 보이네요 야! 되게 재밌는 얘기하잖아 지금 다른 멤버들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축하하고 놀았던 거예요 진짜 좋대 포로루야 으아! 아하하 아 이거 안 들어 아 지금 아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